헬로 키워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오늘 핫이슈를 헬마우스의 시간으로 시각으로 정리해본 헬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뭡니까? 한 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있으면 5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시점에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정리해야 될 이슈 뭘까요? 박인숙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페이스북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넓게 퍼져있던 지금 게시물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 번 화면을 참조하실 수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제목이 저렇게 되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퍼져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서 한 번 전반적으로 다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본 키워드 기준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볼 거냐 좋습니다 기준 잡아 봅시다 박인숙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화이자를 줄지 아스트라제네카를 줄지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도 수시로 바꾸면서 이제껏 시간을 끌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처럼 질병청에서 하는 정례 브리핑을 매일 챙겨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질병청은 꾸준히 접종의 우선 순위 그리고 백신의 공급 상황 이 두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접종 대상자별로 어떤 백신을 맞을지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를 결정을 한다고 고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2월에 처음 백신 접종 스케줄을 발표한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방역 관련 브리핑을 할 때마다 혹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했던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 순위를 따지고 그리고 백신이 공급되는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왔다라는 거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5월 6월 예방접종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4월 말부터 꾸준히 질병청에서 매일 하는 정례 브리핑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보면 75세 이상은 언제 접종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접종 시점이 언젠지 백신 종류가 뭔지 접종 장소가 뭔지 이렇게 연령대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질병청 홈페이지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백신 공급 계획이 그동안 밝혀왔던 계획과 비교를 했을 때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잡혀 있었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걸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없다고 해버리면 기존의 질병청은 기준을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첫째는 연령대별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군별이 있는 것 같아요 필수 인력, 군장병 이런 기준 그다음에 만성호흡기 질환자나 이런 어떤 기저질환자나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절대기준은 그 시기에 어떤 백신이 수입돼서 공급되기로 했느냐 하는 계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맞는 분들은 5월에 계약돼서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화이자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건데 원래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상반기 중에 백신 접종 계획은 우리 국민 1,2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 완료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스케줄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최근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1,300만 명도 가능하다 이게 정부가 밝힌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도 매일 아침 당국의 브리핑을 꼼꼼히 챙겨보시라 그러면 오해가 좀 덜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거의 이러면 또 가짜 누수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돼요 물론 전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얻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말의 무게를 생각하셔야죠 그럼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괌입니다 괌 박인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괌이라는 미국령 괌 여행지 주요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 그 섬을 강조를 했는데 그나마 백신을 다 맞았어도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을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봤을 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신 접종을 맞았느냐 여부로 입국 심사에서 차이가 생기려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를 국제적으로 승인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나의 고국에서 맞고 왔습니다 라는 증표를 내밀었을 때 미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걸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백신 여권을 발행했으니까 당신은 오케이군요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가 안 나왔냐면 국제사회에서 인증받은 백신 여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출입국 기준하고 백신 접종 여부는 아직 연계된 시스템이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PCR 검사 그러니까 음성 양성 여부를 검사한 그 증서를 가지고 출입국 심사에 기본을 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에서 앞으로 FDA 승인을 받은 혹은 국제 인증을 받은 백신 여권을 활용할 거라고 밝힌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표준이 뭐가 될 거냐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될 것 같다라는 게 WHO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5가지 종류인데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중국산 시노팜 백신 다섯 종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뻥뻥 질러대면 이거 사람들이 조금 사실로 믿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형래 반장이 정리를 한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이 다름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회사들이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분량을 따져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20억 회가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가 총 135개국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집단 면역을 위한 양대축입니다 게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개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인숙 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에 입국할 때 영국 사람들이 제안을 받을 거라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은 사람을 차별 안 하는데 사람은 백신을 차별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꼽은 키워드가 백신 갈라치기입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좋은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나쁜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은 1등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등 백신이다 이 말은 박인숙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1등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등 백신이다 아이고 그렇게 순위를 매겨오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서 언론이 자신을 향해서 백신 방해 세력이다 백신 갈라치긴 한다고 호도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아니 정치인들은 억울하면 언론 탓하더라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이 발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등 백신이다 이거는 WHO에서 피하라고 하는 백신에 대한 등급 매기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WHO에서 승인을 한 백신은 모두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니까 차등을 둘 필요 없다고 했었던 그 조치에서 반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관계도 틀린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량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안동 공장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자체 생산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희귀 혈전이나 척수염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아예 접종을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점입가경이란 말이 나와요 틀린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 FDA에서 승인을 안 했고 금지를 한 적은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일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원활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혈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희귀 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조사된 바로 100만 명당 6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혈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우리가 370만 명 정도가 전체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유럽인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한테서 100만 명당 300건에서 900건 그럼 한 50배 백신 접종했을 때보다 50배 더 많이 발생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다 50배에서 많게는 150배 정도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하는 거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냥 5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100만 명당 발생을 하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백신이 양반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게 이런 어떤 걱정보다는 백신을 맞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례가 왔을 때 예약하고 맞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역과 백신에 관해서는 가짜뉴스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신 피해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백신 갈라치기 그리고 방역을 공격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그래야 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아주 똑똑하시고 품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흔들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우리가 방송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